뭐 라면 먹을 게 있잖아 드셔라? 다시 드셔봐 간장적인 참치 맛도 없죠 무슨 맛일까? 처음 보냈다 맛이 애매하네 약간 오믈렛 같기도 하고 맛있다긴 하냐? 독특한 느낌이다 밥먹어보는 거 아니야? 네? 밥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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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호가이 먹으네 간장해 끓인 참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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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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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생기간은 뭐 같이 생긴다 자 만두는 오죽이 되었습니다 간장에도 괜찮지 오죽이 되었지만 찜짝아 상관에